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길 책방별곡 안녕하세요 책발림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퇴사는 무섭지만 돈은 벌고 싶은 월급쟁이들에게입니다 저자 최영은, 문지혜 출판사 원앤원 북스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를 눌러주신 모든 구독자님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1장, 9월 200 월급쟁이 3년 만에 내 집 마련하다 귀의 시기가 오고 있다 가치 있는 자산은 결국 우상향한다 부동산 상승기인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집값은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성남에 있는 구축 아파트인 41년차 미도아파트의 경우 24평, 2014년 2억 5천만원이었지만 2021년 10월 8억원을 찍었습니다 성남이라는 입지에 힘도 있겠지만 농물샤워 안 하면 다행인 41년차 아파트조차 8억원대 아파트가 되어버렸습니다 물가가 오르니 자잿값, 인건비가 많이 드는 아파트값이 오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안 오르는 것 같아도 야금야금 오르는 우리의 월급처럼요 문제는 우리의 임금 상승률 3배 이상으로 올랐다는 것이죠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시장에 풀린 돈들이 많이 회수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8억원의 미도아파트가 다시 2억원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2014년과 2022년의 물가는 엄연히 다르니까요 그러나 4억원이 된다면 그건 기회입니다 위도아파트를 사라는 것이 아니라 상승장세와 높은 입지효과로 인해 가파르게 올랐던 아파트들이 4억, 5억원대로 내려온다면 월 200에서 300만원 버는 직장인들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느 세월에 내려오겠어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실내로 2007년 가파르게 올랐던 수용성 지역이 있습니다 수원, 용인, 성남이죠 대형 평수에 학군이 좋고 당시 준신축격이라 인기가 있었던 용인의 성동마을 LG 빌리지 1차 아파트는 2006년 9월 단숨에 시세 9억 5천만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리먼 브로더스 사태와 부동산 침체기를 겪으며 2014년에는 고점의 절반격인 5억원이 되었습니다 이때 용인은 대형 평수의 무덤이라는 평을 들었고요 용인에 미쳤다고 지회사냐는 비아냥도 많았죠 그러나 단 3년 만에 고점인 9억원을 회복했고 2022년 현재 호가는 12억에서 13억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천정부지로 솟을 것 같던 자산은 언제고 내려오게 되어 있고 또 한없이 내려갈 것 같던 가격도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과 국제금리의 변동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가치 있는 자산은 결국에는 우상향한다는 점은 여러분도 알 겁니다 주위에 다이아, 사파이어, 루비아 같은 보석들이 나와도 금값은 흔들리지 않죠 금은 구리 이후에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쓰고 있는 금속이자 6천년이 지나도 여전히 인정받고 있는 기금속입니다 그 이유는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부식되거나 녹이 슬지 않고 다양하게 변형되기 쉬워 인간이 쓰기 편리한 금속이거든요 가치 있는 자산은 금과 같습니다 부동산이 앞으로 폭락할 거다 주식은 휴지가 될 거다 라고 외치는 분들께 혹시 금을 좋아하냐고 물으면 100이면 100 좋아한다고 할 겁니다 100년 뒤에 금값이 내려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주식, 부동산, 금의 공통점 주식, 부동산, 금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정성입니다 주식수도 증자를 하지 않는다면 정해져 있습니다 단 한 주도 액면 분할을 한 적이 없는 워런 버핏이 인수한 버크셔 헬서웨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B클래스가 있긴 하지만 단 한 번도 액면 분할을 하지 않은 버크셔 헬서웨이 A클래스의 주가는 한 주당 5억원입니다 5억원이라니 거의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과 맞먹습니다 그럼에도 거래가 됩니다 소유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버크셔 헬서웨이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겠죠 대주주 한 명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립한 빌 게이츠고요 번외로 처음 그가 대주주가 됐을 때 1964년 주가는 한 주당 19달러였습니다 당시 합해 가치로 생각해본다면 하나로 39만원입니다 그러 당시도 낮은 주가는 아니었지만 두 주만 갖고 있었더라도 10억원 자산을 잃을 수 있었겠네요 부동산은 어떨까요? 학군이 좋은 지역, 여기 있는 지역도 한정적입니다 대구에서 5만 세대의 아파트가 지어져도 수도권에서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안양시에도 많은 새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학군지로 유명한 평촌동은 30년이 지나도록 가격을 유지하죠 이유가 뭘까요? 새로운 대체제가 생기더라도 본질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예시를 든 미도 아파트는 41년 차이지만 강남으로 30분 안에 갈 수 있는 8호선의 초역세권입니다 용인수지 아파트는 근처 아이들이 용이하게 갈 수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30분 안에 강남을 갈 수 있는 신분당선이 도처에 있고요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이 아닌 가격만 봤을 때 가장 많은 드는 예시로 일본이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처럼 될 거다 1990년대 이후로 일본은 집값 상승이 멈췄다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쏙 빼고 말합니다 바로 도쿄입니다 중심지인 도쿄는 8년 사이 오히려 2배가 올랐습니다 버블 이전 가격을 회복했고요 일본 안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은 한국의 상승세와 비할 바는 아니지만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한국과 다릅니다 DSR, LTV 등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던 한국과 달리 일본에는 2000%까지 대출해도 규제를 하지 않았죠 더 심각한 점은 집값이 폭락한 상황에도 공급에 쏟아냈습니다 수요가 없는데 주택을 계속 지으니 가격이 더 하락할 수밖에요 무리하게 대출을 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금리를 올려버리자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한국에는 전세 제도가 있기에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전세가가 하나의 하한성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매매와 월세만이 있습니다 받쳐줄 전세가 없으니 매매를 감당하지 못하면 매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의 버블 경제는 한국과 비슷한 면모가 있습니다만 제도적 차이가 명확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미래가 곧 일본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수록 자산시장은 흔들릴 겁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하나에도 나스닥 지수가 4% 가까이 하락하는 시장이니까요 하지만 영원히 금리를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자산시장의 버블을 꺼뜨리는데 금리 인상이 도움이 될 테지만 투자를 진행하고 성장해야 할 기업들에게는 부담을 주게 됩니다 투자를 단행해야 영업이익이 오를 텐데 영업이익은 그대로이거나 하락하고 내야 하는 대출이자 비용만 높아진다면 기업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위태로우면 노동자들이 위태로워지고 국민이 위태로우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경기 침체를 원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업이 망하기를 바라는 기업도 없듯이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금리 인상 재정 긴축은 없습니다 위기는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측할 수 없이 찾아왔습니다 리몬 사태, IT 버블 사태, 스페인 독감 사태, 우리나라로 치면 외환위기 사태,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까지요 위기로 사람들은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아파트값이 폭락하기도 하고 기업이 부도나기도 했지만 결국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 경제는 왜 위기를 맞았고 늘 회복하고 또 한 단계 더 성장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예측 안 되는 위기로 두려워할 게 아니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선택을 할 건지 계획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은 다른 사람이 탐욕스러워 할 때는 두려워하고자 하며 두려워할 때만 탐욕스러워지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산의 본질을 잊지 말고 치열하게 공부해 하락장에서 탐욕스럽게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1억만 죽어라 모읍시다 왜 1억 원일까 기회를 잡고 싶은 분들은 여기를 봐주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1억 원은 모아야 합니다 1억 원을 모으기 위한 기간을 얼마로 두면 좋을까요 계산해 봅시다 월 2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1년에 최대로 모을 수 있는 돈은 1500만 원 가량입니다 그럼 6년이 걸리겠지만 임금 상승률을 고려해 보면 평균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 또한 이를 알기에 5년 내 집 마련 플랜을 세웠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빠른 3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까지 죽어라 적금만 부었다면 이제 막 1억 원을 모았을 테지만요 그리고 1억 원을 모았다면 그 1억 원으로는 실물 자산이자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 1억 원으로 요즘 같은 시대에 1억 원인 집이 어딨어 라고 물으시겠지만 우리에게는 대출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4억 원의 집을 사기 위해선 4억 원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4억 원의 30%인 1억 2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70%는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그리고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라면 집 가격의 70%는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에서 빌린다면 80%까지 가능합니다만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2천만 원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4천만에서 5천만 원 정도라면 2천만 원은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최대한 금리가 저렴한 회사 대출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특정 기업의 경우 무이자로 2천만 원까지 빌려주기도 하니까요 이자가 많이 나가지 않냐고요? 5억 원 이하의 집일 경우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면 고정금리로 2.5%입니다 한 달에 이자 비용이 48만 원 정도 나가는 셈이죠 월세를 내도 50만 원 나가는 세상에 월세를 내는 대신 온전한 내 집에 갖는다는 건 충분한 장점이 있습니다 적어도 1년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집주인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전세는 어떨까요? 부동산 하락장이었던 2010년에서 2014년에도 꾸준하게 전세가는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매매를 하지 않으면 전세를 구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전세의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전세가는 유지되는 거죠 물론 지나치게 오른 전세가의 경우 조정을 받기도 하고 주위의 신축 아파트들의 입주가 많은 시기에는 전세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장의 경우 비교적 전세가는 가격 변동이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재계약이 돌아오는 연도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버린다면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몇 억 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모았던 현금이 그대로 집에 묶여버리게 되거나 또 이사를 번복해야 합니다 대부분 자산가는 0원에서 1억 원을 만드는 것보다 1억 원에서 10억 원을 만드는 게 더 쉽다고 합니다 1억 원부터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뒤로는 여유있게 다른 투자를 계획해 볼 수 있겠죠 돈을 더 모아서 좀 더 좋은 입지의 아파트로 갈 것인지 아닌 전세를 안고 하나 더 살 것인지요 주식으로 적용해 봅시다 2020년에는 성장성이 높은 주식들이 3배에서 4배가 오르기도 했는데요 2020년은 특수하다고요? 그럼 그냥 전세계 1등 주식인 애플에 1억 원에 투자했다고 칩시다 애플의 5년간 총 수익률은 260%라고 합니다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2억 6천만 원이 된 셈입니다 아까는 5년 동안 최대한 절약해야 1억 원을 모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5년 흘렀는데 1억 6천만 원을 번 셈입니다 만약 내가 계속해서 절약하며 돈을 모으고 있었다면 내 수중에는 벌써 3억 6천만 원의 돈이 생긴 셈입니다 그럼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산다면 7억 원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6억 원 초과 집에 대해서는 50%만 대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다시 생각해 봅시다 10억 원을 버는 게 이전보다 어려워 보이나요? 많은 기회가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종잣돈이 있다는 건 선택의 기회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집을 이사해나가는 갈아타기 부동산 투자를 하든 아니면 열심히 공부해 주식 투자를 꾸준히 해나가든 내가 투자한 금액이 의미 있게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1억 원을 모은다는 건 내게 줄 기회를 늘린다는 겁니다 1억을 모으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올까? 기회는 시기가 아니라 매물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기회가 많을 겁니다 연주는 현재 5에서 5.2%에서 최종 기준 금리를 5.6%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이 3.5%로 수차례 동결한 상태이긴 하지만 미국과 금리 차가 난다는 건 해외 투자자들의 유입을 방해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금리 인상 마무리가 예상되는 2024년 1분기까지는 금리 위험에 노출된 셈이죠 금리가 동결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이상의 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에서 5%의 기준금리 그리고 대출금리는 7에서 9%가 될 겁니다 아직은 버티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임대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10%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다음 전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급하게 집을 내놓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러한 매물은 평균 호가보다 20에서 30%가 저렴하기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 갭 투자를 한 사람들이라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는 2023년 하반기 시점부터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기회는 세 종류의 매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6억 원 아래의 공공분양과 6억에서 9억 원대의 좋은 입지의 구축 아파트 그리고 입주장이 시작되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1. 6억 원 이하 공공분양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고 오른 인건비와 자재로 인해 분양가가 점점 주변 시세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래의 호재를 당겨 가격에 반영하기도 하고요 국민평형 84제곱미터 기준 12억 원에 달했던 이 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가 그 예입니다 완판이 되었기에 앞으로 나올 신축 아파트 또한 비슷한 흐름을 이어갈 겁니다 84제곱미터 기준 6억 원대의 분양가가 수도권에서는 사라진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2023년 5월 분양 공고를 낸 인더권의 한 신축 아파트 역시 84제곱미터 기준 11억 원에 달하는 분양가를 선정했고요 그들이 이렇게 높은 분양가를 내놓는 이유는 사실 땅값의 상승도 한몫합니다 애초에 지을 때 다른 사람들의 토지를 사들여야 하는데 공공분양의 경우는 다릅니다 공공분양은 민간 분양과 달리 국가가 가진 토지 위에서 세우는 아파트이기에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국가가 가진 땅이기에 좋은 입지에 있는 경우도 많고요 2022년부터 공공분양 사전 청약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총 5년간 수도권에서만 50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32가지 체크리스트 2013년 대배우들이 여련을 펼쳤던 관상이라는 영화를 기억하나요? 그 영화에서 수양대군역의 이정재가 관상가에 묻는 말이 이 영화를 관통하는 명대사가 되었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간상학에 따르면 이정재는 왕이 될 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영화 속 이정재는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 행동력, 자신 앞을 가로막는 자는 피도 눈물도 없이 해치우는 잔인왕까지 훌륭하고 자유로운 왕은 아니었지만 영화 속 이정재는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이었습니다 갑자기 영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부자가 될, 아니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인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다음 항목에 해당된다면 표시해보세요 1. 평소 저축하고 있는 적금이 있다 2. 자기 개발을 위한 투자 비용을 매달 정해두고 있다 3. 매달 모으고 있는 주식 투자 상품이 있다 4. 내가 총 몇 개의 보험에 얼마나 가입되어 있는지 알고 있다 5. 고정 지출이 얼마나 나가는지 확실히 알고 있다 6. 내 연봉 소득으로 얼마까지 대출이 나오는지 알고 있다 7. 어떤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게 유리한지 알고 있다 8. 내가 사는 지역의 아파트가 시세가 얼마인지 알고 있다 9. 첫 집을 어디로 할지 생각해둔 곳이 두 곳 이상 있다 10. 청약을 다섯 번 이상 신청해봤다 11. 지역별 청약 통장 필수 금액을 알고 있다 12. 내가 가진 자산과 대출금으로 어느 금액대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지 알고 있다 13. 부동산 관련 책을 다섯 번 이상 읽어봤다 14. 청약 홈에 매달 어떤 지역의 청약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있다 15. 호객 논호, 직방, 지인 등 부동산 관련 앱을 하나 이상 설치해두고 있다 16. 챙겨보고 있는 부동산 주식 투자 유튜브가 있다 17. 투자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CEO, ROE, 영업이익 등 분기별로 분석하고 있다 18. 소득 대비 투자 비율을 정한 후 일정 금액만을 투자하고 있다 19.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 가지 이상 정했다 20. 주식 관련 책을 다섯 번 이상 읽었다 21.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가상 자산에 모두 관심이 있다 22. 구독하고 있는 경제 신문이 있다 23. 투자 일기나 투자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노트가 있다 24. 1년의 배당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있다 25. 익절 수익금을 따로 관리하고 있다 26. 종목이 아닌 경제, 재테크 관련해서 정보를 나누고 공부하는 인터넷 카페, 재테크 모임에 가입되어 있다 26. 자신의 3년 뒤, 5년 뒤, 10년 뒤 목표를 설정해두었다 27. 제2의 월급을 벌기 위한 목표가 있거나 하는 것이 있다 28. 나만의 재테크 또는 인생 롤모델이 있다 29. 내 배우자,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재테크와 관련해서 자주 이야기한다 30. 한 달에 한 번 이상 재테크 관련해서 강의를 듣거나 세미나를 간다 31. 재테크를 활용해 부자가 되는 공식을 알고 있다 30. 여러분이 모든 질문에 내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31. 어쩌면 당연하죠 31. 설상 과반수 이상 표시하지 못했더라도 여기 소침하지 마세요 31.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씩 해나갈 때마다 체크 표시를 할 거거든요 31. 그리고 1년, 3년, 5년 시간이 지났을 때 31. 여러분의 표시된 칸이 많아진다면 31. 여러분은 부자가 될 상이거나 이미 부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31.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31.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1. 그럼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31. 감사합니다 32. motiv용 32. 33.